보시면은 지금 거의 한 5분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동현전래학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화성산업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9월 10일 11시 47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화성산업 오늘 9.96%에 대한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핫한 종목들이 뭐냐면 이제 홍준표 테마주에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선 주자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야홍 발음의 주가 상승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국회의원이 야당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앞섰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화성산업 주가가 장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은 대구기반 건설 전문업체로서 정책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지역구인 수성구에서 무소석인 홍준표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바 대통령이 되면 의리로 똘똘 묻힐 홍준표가 재행기간 지역구는 물론이고 지역구에서 건설사와 기업들에게 큰 보은을 베풀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나오면서 화성산업이라는 종목 일단 실적 부채 비율이 31.8%에서 42.5%로 부채가 조금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26억에서 31억으로 증가를 했다. 일단 대기를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이 10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량주로서 확인이 되고 있고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6,300원을 찍고 다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고점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위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은 지금 거의 한 5분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일단 정고점에서 한 5분 정도 머물게 되면 이 종목 진짜 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세력들은 전체 물량, 개인 물량을 털기 위해 바닥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바닥을 내려올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 정고점 매물대를 그냥 한 번에 지나갔기 때문에 개인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팔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갭을 메꾸려고 만약에 하락을 조금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샀던 사람, 여기서 샀던 사람 일단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 그리고 갭하락을 메꾸러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모니터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 좀 말씀드리고요. 화성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보면은 이제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토목, 건축, 환경, 플랜트, 주택,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하면서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근데 전년 대비해서 조금 조금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고 ROE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고 BPS가 32,000원이라고? 32,000원이면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건설사이면서도 조금 부동산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라이브 쪽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7시부터 관련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드리고 있는데요. 7시 30분부터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제 장전 브리핑 진행하시는 거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실력도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P투자연구소 카톡친구 혜택을 해보시면은 주식 강의 교육자료 그리고 AP투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 분들도 찾아보실 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9시 1분부터 2분 사이까지 뭐 대안금속, 파라텍, 뭐 인터지스 요렇게 좀 단타 종목 좀 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종목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 인터지스 같은 경우는 15.57%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고 파라텍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10%까지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주식을 하시면서 한번 받아보시면은 좀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찾아보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검색기 지금 현재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시는 분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받아보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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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